안녕하세요 아마존 마케팅 툴 설명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줄여서 저희는 amt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amt 는 국내 최초로 아마존 셀러들을 위한 키워드 리서치 및 인덱싱 관리 툴입니다 먼저 이 툴을 개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 이 툴은 공동 개발이 된 건데 하나는 이제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와 저 아마존 찰리와 같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어 pl과 fba 를 활용해 10억 번은 아마존 창업 앤 운영하기란 책을 쓰기도 했구요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에서 아마존 강의 그리고 아마존 pm & fba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판매 관련한 강의에서 아마존 부분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존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 셀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글이나 강의만으로는 성공적인 셀러를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amt입니다 그럼 amt가 과연 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amt는 아마존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의 집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amt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 리서치 부분입니다 키워드 리서치는 일반 셀러분들이나 PL 셀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마존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얼마만큼 검색이 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같이 효과가 낮고 아마존에 집중되지 않은 툴을 사용해야만 어느 정도 검색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와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에서는 그간의 노하우와 시스템 개발 능력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어떤 키워드가 검색이 많이 되는지 또 검색이 많이 되는 키워드 중에서 경쟁이 제일 적은 골든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amt를 통해서 낱낱이 찾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덱싱 부분인데요 인덱싱은 아마존에서 특정 상품과 특정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낚시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여기 붉은 박스 안에 있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 상단에 보이시는 키워드가 낚시대라고 되어 있죠 낚시대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결과값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품은 낚시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인덱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키워드 검색할 때 첫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 상품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면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내 상품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를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또 나오기는 할지 모르는 결과를 계속 찾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하나만 판매한다면 몰라도 몇 개 상품에 대해서 또 몇 백 개 키워드를 이렇게 확인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여기 상품 붉은 박스에 보이시는 상품 아신코드를 확인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이 아신코드와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 키워드를 인덱싱을 하고 있다면 결과 값의 아래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상품이 키워드에 대해서 인덱싱이 되지 않는다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 값의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인덱싱은 어렵게 어렵게 찾아낸 키워드가 아마존에서 잘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상품 하나당 키워드가 한 천 개 정도 돼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 못하는데요 이게 뭐 직접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 또 비용이 점점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방금 보신 그 인덱싱 확인을 자동으로 해드리는 툴이 AMT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치텀인데요 아마존에서 리스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품 리스팅 부분에서 키워드 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네모 공간이 서치텀 부분인데요 총 5칸으로 되어 있고 각 칸마다 1000 캐릭터 공간이 제공됩니다 총 5000 캐릭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단어로 환산하면 약 1000단어에서 2000단어 내외가 되는데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복된 단어를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으로 하시기에는 1000단어를 다 찾으시면서 중복되는 단어를 찾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엑셀 같은 툴을 활용하시는데 엑셀 같은 툴을 활용해서 중복되는 단어는 없앤다고 해도 챈 캐릭터로 쪼개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품 하나당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시는 것은 좀 힘드니까 저희는 이 과정을 순식간에 진행해 드리는 서치텀 툴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AMT는 키워드 리서치 그리고 인덱싱, 서치텀 관리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툴입니다 반복적이고 지겨운 업무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시면서 실제로 판매를 느리는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툴이기 때문에 한국 셀러분들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AMT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으면 아래 플랜에서 Do it now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는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